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대면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대한전선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1-001-4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5일 오전 11시 43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하방에서 자리를 좀 잘 잡아주고 있네요. 현재 잘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자리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만 가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방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주와 최소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이 차트가 어떻게 5일 평균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고 어느정도 이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나 1,200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은 일부 어느정도는 평당가를 좀 낮추는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찝어드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게 떨어질 경우에 눌림목 시점도 제가 추후에는 좀 찝어드릴테니까 어느정도 대응을 해가면서 평당가를 낮추면서 어차피 이 대한전선이란 종목이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정도 중장기로 볼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 같은 부분도 지속적으로 한 번씩 없다가 한 번씩 터져주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최소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지난 과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 차트를 한번 볼 때도 여기 부분이 이제 좀 이제 저기는 너무 극단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여기 부분을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 보시면은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고가 놀이 하죠. 대한전선이란 종목이 여기서 고가 놀이를 하면서 시간 조정을 받아요.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요.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이런거의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거죠. 이런거는 이제 시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시간 조정 받다가 급락을 한번 하죠. 급락을 한번 해서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런식으로 하방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한번 수직 상승이 기술적인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다시 나와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전선을 봤을 때도 충분히 하방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한데 일정 시간 좀 이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아래에서 매물 소화를 해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월봉으로 보면은 완전 바닷건입니다. 사실 월봉으로 봐도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바닷건입니다. 주봉으로 사실 보더라도 지금 바닷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고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온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사실 지금 들어가도 굉장히 신규 진입을 지금 하더라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그간에 지속적으로 2016년, 17년, 18년, 19년, 18년에 이제 한번 19년에 한번 있다가 20년, 21년에 거래량이 거의 52주 최고치 갱신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또 과매도 구간이었어요. 요 부분이 되게 과매도 구간이었고 일전에 여기 부분에서도 과매도 구간이 형성이 됐었죠. 과매도 구간이 형성이 됐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과매도 구간이 형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죠. 여기 부분도 과매수 구간으로 좀 분류가 되죠. 여기 부분이 이제 제일 과매수 구간이고요. 여기 부분 과매도 구간, 다시 과매수 구간 그리고 하락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하방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신규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일단은 수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최소 수요일 이전에 만약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줘서 우상향을 해서 예를 들어서 1,100원 정도까지 간다. 1,100원 이상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그때 평당가를 낮춰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좀 보여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 저항선을 먼저 뚫어주고 올라가야지만 2차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 1,200원까지 다시 한 번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충분히 이렇게 우상향한다면 이 저항선은 충분히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평당가를 지금 1,700원이나 1,600원에 1,600원 이상에 물리신 분들도 한 1,200원에서 1,300원 정도까지 안전하게 좀 평당가를 낮출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한전선도 지속적으로 좀 방송을 해드릴 거고 지금도 보시면은 오늘도 대기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하면서 갈 수도 있고 하락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압권으로 그냥 상승하면서 지지선 일단은 받쳐주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지금 1,100원 구간이 지금 121선하고 저항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돌파해준다면 충분히 1,200원까지도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한전선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방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P투자 네이버에 AP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무료 추천 라이브 있는 부분 있죠. 라이브 부분에 있는 쪽에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보자면 저번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뭐 3전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이제 홀딩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은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항상 미국장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해서 체크해서 항상 올려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 브랜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제지 9시 2분에 삼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매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금일 수익 종목 대림제지 삼보판지 금일 보유 종목 마이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초단체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체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몰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 장시황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종목 한 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